자 딸랑딸랑 국채도사의 선물시장 상황 10월 4일입니다. 살펴봅시다. 어제 시장 대체로 약고압으로 마무리됐어요. 다오가 0.4% 빠졌고 나스닥 0.04% S&P 0.17% 그나마 선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으로 먼저 살펴보면 S&P 500 지수 어제 설명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줄거놨죠. S&P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오 지수도 빠지고 있다. 러셀 지수도 빠지고 있다. 미국 4대 지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분봉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어제 지표 발표 11시에 ISM 비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좀 높게 나왔어요. 신규 수주 구매자 지수 이런 지표들은 좀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고용 지표를 보면 이거 채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서비스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혼조 양상을 좀 보였어요. 발표 당시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곧바로 빠졌죠. 자 상승이 겨우 한 10분 정도 딱 12분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딱 빠졌는데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지표가 발표돼서 진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와 흔들어대는 거 굉장히 크게 흔들어댔고 자 오늘 약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결국은 전쟁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투자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경제 지표는 비노 공인 지표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9시 30분에 발표를 하는데 자 요거를 그 포지션을 갖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자 한담이 쉬면서 지표 발표 이후 그리고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고용 지표는 지금 예상은 지난번보다 좀 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자 어제 발표됐던 ISN 비제조 고용 지수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동안은 주가가 좀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최근 한 두 달 전부터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9시 반 1봉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일단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하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을 때 하락 충격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 빠지고 다우 다 1봉 다 봤으니까 러셀까지 자 독일 지수도 보면 지금 빠지고 있죠. 자 니케일 지수는 어제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항생 지수가 요즘 난리입니다. 오늘 또다시 올라갔어요. 아 중국에 그 경기 부양책 내놓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꺾이질 않고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 자 골드는 네 골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여전히 고점을 크게 높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드 역시도 비노 코인 지표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지표가 안 좋으면 자 미국 달러 약세로 되면서 골드는 오히려 급등합니다. 지표가 안 좋을 때 오늘 현상은 주가는 빠지고 골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 실버도 오늘 지표 발표 때는 골드하고 똑같이 영향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 골드는 고점을 별로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쟁 위협이 커진다라고 하면 골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기는 좀 안 좋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과음의 수권까지 진입을 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도에서는 곤란하다. 자 실버 역시도 어제 반등했죠. 자 3일 연속 올랐고 오늘은 비노 코인 지표가 안 좋으면 급등 좋으면 급락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5일 5일 자 재고 발표 때문에 그저께 조금 빠졌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시 전쟁 위협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급등할 수밖에 없죠. 미국 쪽에서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데 바이든의 허락이 떨어져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 5일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더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 빠지고 있다고 화살표 어제 그려놨고요. 파운드도 빠지고 있고요. 자 호주 캐나다 어제는 캐나다 달러는 보통 오일 생산국이라 가지고 석유 생산국이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워낙에 미국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자 뉴질랜드 빠졌고 에나 빠졌고 스위스 프랑스까지 다 빠졌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미국 달러 계속 강세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달러 어제 강세로 진행된 그 원인은 일단 여기 있다고 보면 보여집니다.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는 거 상당히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자 예상이 56.3인데 59.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월요일은 제가 유튜브에서 생방송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자 오후 8시 두 차례 생방송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채조사 검색하시고 예 오전 10시 오후 8시입니다. 두 차례 방송을 하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